안녕하세요. TV10 트럭통신의 강기자입니다. 가수 영탁 팬들의 쌀 기부 릴레이가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. 현재 쌀 기부 누적량은 5톤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. 영탁 팬클럽은 365일 사랑해라는 슬로건을 건 이웃사랑 쌀 기부 릴레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이는 영탁으로부터 얻은 힐링과 영탁이 받은 따뜻한 사랑을 지역사회에 되돌려주기 위해 시작했다고 하네요. 영탁 팬클럽은 지난해 10월 대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2회의 기부 릴레이를 통해 쌀 4,380kg를 기부했다고 합니다. 이들은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뜻을 모아 꾸준하게 선행을 펼치고 있습니다. 쌀 기부 릴레이는 올해도 영탁의 지방 공식 행사 일정에 따라 지속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영탁 팬클럽 한 회원은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지역사회에 널리 퍼져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뿌듯함과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. 지금까지 버릴 소식이 없어서 준비한 트롯통신이었습니다.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 안녕 안녕 안녕